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살 100을 잡는 방법 흙에 약점이 있어 가지고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과연 이 100을 완벽하게 잡는 수가 있을까요? 수일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 여기 찝히는 순간에요 이거 살았죠? 100이? 단수가 선수면 살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 두는 수는 안되겠죠? 그렇다고 있는 수는 바로 삽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급서 같아 보이는데 이때 이쪽을 두게 되면 지금 여기 잡으러 갈 수가 없죠? 단수 당하면 죽어요 여기 지킬 시간이 없는데 여기 지키면 살았죠? 아 그럼 이거 도대체 어딜 나야 될까요? 정답은 공배를 일단 딱 메꿉니다 공배를 딱 메꾸고 백보고 살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안되죠? 단수 치고 쭉 놓으면 여기가 백이 들어올 수 없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찝을 것입니다 이때 여기를 끼우면 지금 백이 이렇게 단수 쳐야죠? 여기를 먹여쳐서 양환격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볼까요? 묘하게 그러면 여기 여기 놔야 되겠죠? 잡으려면 찝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먹여치면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착하게 뒤에서 메꾸는 수로 백이 둘 것이 없습니다 여기 안 남았네요 여기 안 남았네요 여기 두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백이 여기 이어면 같이 이어서요 여기 집어보면 단수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메꾸는 수로 백이 사는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화의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